오늘 저는 여성시대의 놀라운 사실 한 가지를 폭로해볼까 합니다. 비혼과 비연애를 주된 모토로 하는 여성들에게는 두 가지 인격이 있습니다. 첫 번째 인격은 그녀들의 아이디가 보이는 곳의 인격입니다. 제가 자주 보여드리는 악플 달면 쩌리쩌려버려라는 게시판은 익명 게시판이 아닌 아이디가 노출되는 게시판이고 이 게시판은 남자들도 들어가서 눈팅할 수 있는 게시판이죠. 지금 여러분도 당장 여성시대를 검색해서 악플 달면 쩌리쩌려버려 게시판에 들어가보세요. 그곳에 여성들은 비혼을 적극적으로 지지합니다. 왜냐하면 이 공간은 여성인증이 된 사람만 쓰는 게 아니라 불특정 다수들이 보는 게시판이기 때문이죠. 다음 카페 앱에는 누구든지 볼 수 있는 다음 카페만의 인기글 모음집이 있으며 여성시대는 폐쇄된 커뮤니티로 알려져 있지만 이 게시판만큼은 개방되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볼 수 있는 거죠. 악플 달면 쩌리쩌려버려라는 게시판 이외에 모든 게시판은 여성인증과 민증인증이 이뤄져야 하기 때문에 여성시대를 이용하는 인간들의 인격은 두 개로 분리가 된다는 겁니다. 남자들도 볼 수 있는 게시판에는 안산 인스타 악플 다는 한남 로그인 인증으로 괴롭히는 중 비번 찾기 하면 구개발신으로 인증번호 입력하라는 문자가는데 이거 하는 중임 이라는 식으로 남성을 혐오하고 놀리는 글을 쓰고 본인이 노래 잘 부른다고 생각하는 한남 많은 것 같지 않아? 라는 식으로 무맥락 남성혐오를 하고 있는 게시판이 이 게시판이죠. 불특정 다수에게 젊은 여자들은 남성을 증오한다라는 프로파간다를 전달하기 위해 그녀들은 공개된 장소에선 긍정적인 남성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제 말을 믿기 싫으시다면 직접 저리 게시판에 가서 남자친구에 관련된 글이 있는지 찾아보세요. 단 하나의 글도 남성에 대한 옹호글을 찾아볼 수 없고 남자친구 만난다는 글도 전혀 찾아볼 수가 없죠. 그리고 저는 영상 도입부에 말했듯 그녀들에게는 두 개의 인격이 있다고 말했죠. 자신의 아이디가 공개되지 않는 야마방이라는 익명 게시판의 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혹시나 제가 조작을 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을 테니 오늘은 예외적으로 직접 영상으로 보여드리죠. 자 보세요 야마방이라고 여기 보이실 겁니다. 이 야마방을 눌러보면 최신 글이 주르륵 들건데 차였는데 적극적이지 않았던 내가 너무 후회된다 라는 식의 비혼 비연애에 어울리지 않는 글이 쓰여진 걸 보실 수 있고 무슨 생각하는지 모르겠는 남자 만나지 마 구남친 업보빔 처맞은 썰 들려주라 좀 생기고 인기 많은 남자들은 존나 여우같이 구네 나한테 관심 겁나 많은 것 같으면서도 없는 듯한 사람 뭘까 라는 이 글들이 보이시나요? 비혼과 비연애 남성을 혐오하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 노력하던 여성들은 남성들이 보지 못하는 곳에서 누구보다 많은 연애 경험과 연애 소식에 대해 공유하고 고민을 털어놓고 있었죠. 짝남 썸녀 생긴 듯 사내 짝남이 다른 사람한테 관심 있는 걸까 봐주라 남자는 정말 좋아하면 안 헤어지나 남자 쪽에서 집 안 해온다면 결혼 못 시키겠다는 우리 엄마 어쩌지 이런 식으로 아주 대놓고 남자친구 결혼 이야기만 하는 우리 여성들이 보이십니까 사내 짝남 글을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짝남이 친한 분이 있는데 인간적으로 꽤 친하다 어쩌구 저쩌구 내가 저 남자 짝사랑하는데 어쩌구 저쩌구 아주 주절주절 말이 많은 게 보이시죠? 남자들이 볼 수도 있는 공간에서는 남자 혐오해야 한다 군캉스 허버허버 거리면서 아주 난리를 치지만 남자들이 볼 수 없는 공간에서는 저렇게나 남자들에게 관심 가지고 사랑받기 위해서 노력하는 여성들이 보이시냔 말이죠. 이게 바로 여성들의 숨겨진 진심인 겁니다. 남들 앞에서는 진취적이고 진보적인 여성으로서 독립적 주체적 인생을 살아가는 여성처럼 보이고 싶어하고 fm리스트로서 비혼 비연회를 운운하지만 자신의 아이디 정보가 드러나지 않고 남자들이 보지 않는 곳에서는 남자에 대한 고민글밖에 쓰여지지 않는 곳이 바로 이곳 여성시대입니다. 여성들은 남성을 불매운동할 것이다 라고 허세를 부리고 있지만 본심은 누구보다 남성이 좋고 남자 없으면 못 살아가는 여성들의 이중인격 모습 오늘 보여드렸습니다. 여성들은 절대 말해주지 않는 숨겨진 진실들을 더 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응원이 저에게는 커다란 힘이 된답니다. 오늘의 한 줄 요약 제발 남자 좀 이르세요. 제발 좀요. 그만 좋아하라고